관련해서 장가혜 기자, 장기자랑 이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기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려 18m 지하에서 회의하던 헤즈볼라 최고 지휘자를 일단은 암살을 했습니다. 일명 벙커버스터라고 불린 폭탄인데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벙커는요. 지하 18m, 그러니까 7층 높이의 건물이 딱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던 나스랄라를 암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마저 뚫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 일명 벙커버스터 등 폭탄 100여 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투기에서 2초마다 한 발씩 계속해서 투하를 한 겁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폭탄으로 목표물에 도달해서 내부에 파고든 다음에 그 후에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해지볼라의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피하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그냥 암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투하한 폭탄이 위쪽 콘크리트를 박살을 내게 되면요. 다음 폭탄이 아래로 또 내려가서 터지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2초에 한 번씩 계속 터지니까요. 이번 공격으로 나스랄라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7층 높이의 건물 4개 이상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해지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격은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집요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지난 7월 말에도 해지볼라 최고 사령관을 표적 공습으로 암살하고 고위 지휘관 16명도 정밀폭격으로 제거했습니다. 약 두 달 새에 해지볼라 최고 지도부 전원이 이스라엘 공격에 제거가 되면서 이 조직은 사실상 괴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에든이 해지볼라의 새 수장으로 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스라엘 정보부도 또다시 한 번 암살 작전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속전속결 작전인데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해요? 맞습니다. 최근에 삐삐폭탄 공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삐삐폭탄 공격부터 나스랄라 제거까지 열흘간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한 이 모두 작전 이런 작전들이 해지볼라가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완전히 침식당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유령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보완의 철저한 해지볼라 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이 촘촘히 짜둔 스파이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지난 2006년 해지볼라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은 당시에 큰 성과 없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철수를 한 바 있거든요. 이때 교훈으로 앞으로 적의 도발에 그때그때 잔디깎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말고 지도부를 좀 핀색 공격하는 등 치명타를 가하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는 오랜 기간 해지볼라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만 모인다는 8200 부대가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 영재들로 구성이 돼서 해지볼라의 휴대전화, 통신장비 등을 감청할 수 있는 최첨단 체계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해지볼라 수뇌부의 공습이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다른 작전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하 벙커에 모여있던 해지볼라 수뇌부는요. 폭탄을 막기 직전까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던 중에 공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으니까 해지볼라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에 있을 때 설마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진 않겠지라고 안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상대를 방심에 빠뜨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군의 해지볼라 수뇌부를 타격해라라고 작전 승인 명령을 내린 곳이 바로 뉴욕 호텔방이었는데요. 중동 확전을 억제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로 얼굴을 붉힐 게 뻔했고 정보가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이든 정부 일각에서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정보를 패싱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스라엘군이 해지볼라 최고 지도자 암살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도 나섰더라고요. 이건 또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멘 후티 반군은 하마스나 해지볼라와 더불어서 이란이 후원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인 저항의 축 일원인데요. 이스라엘은 후티가 석유와 무기 수입에 이용하는 항구시설, 또 발전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무려 180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인데, 이곳까지 날아가서 공습을 시도를 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국은 이스라엘에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를 하고 있지만,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동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중동 존재 확정이 될까 걱정이 되는군요. 자, 장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